아, 030. 아, 다크나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? 아, 이게 전형적인 그런 템인가? 자, 또 70%적이네. 여보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어, 카르타 데리컨 가능할까요? 아, 뜬금없이요? 네. 아, 안 될 것 같은데요. 네, 네, 네. 안 될 것 같은데. 3루타도 안 될까요? 하, 해봐야 알 것 같은데. 몇 번, 몇 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자꾸 그 한 피 한 10분의 1 정도 깎은, 10분의 1 남은 상태에서 계속 실패해서. 아, 열심히 노력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. 그럼요, 그럼. 어... 음.. 어빌리티는 왜 안 바꿉니까? 아.. 어빌리티를 아직 못 맞춰서 아이템이 너무 빈 공간이 많아요 팁 세팅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신고 좀 해주시면 아.. 요거는.. 요것도 다이렉트로 사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템을 아니 여기서 뭐 에디 공식 딴다고 하면 돈도 많이 깨지고 추업도 낮아가지고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아.. 반짝 한짝 있었군요 이런템은 뭐 얻을 수가 없죠 돈 모아서 하나씩 사오든가 해야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.. 이럴때가 제일 난해하긴 하네요 확실히 아.. 네 아.. 일주일하면 돈 얼마나 모입니까요 일주일하면 한.. 거의 한 2억 정도 아.. 2억 정도요 2억이면 오르스만 돌면 나오는 돈 맞습니까 아.. 네네 아.. 일주일 같은 걸 하면 더 벌긴 하는데 이렇게 같은 걸 하면 더 벌긴 하는데 아.. 근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죠? 음 음 네이플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? 네? 네이플 하루에 얼마나 합니까? 한 3, 4시간 정도 합니까? 한 3, 4시간에서 일주일에 2억 맞습니까? 네 와 이럴때는 참 어떻게 돈을 돈 버는게 제일 문제군요 네 역시 장사 아니겠습니까? 장사는 안하십니까? 네 장사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럼 뭐 방법 없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모아서 레벨업 하면서 포스 올려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? 아 포스가 곧 희망 아니겠습니까? 네 템을 맞추는게 맞는것 같애 아 다 공고파 띄어져있어가지고 네 식사적으로는 17성 되어있는걸 사오든지 이런식으로밖에 현재로선 없다고 봐야겠죠 네 아 아 그럴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더 궁금하신건 없으십니까?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이럴때 참 난해하긴 하네 돈을 벌어서 템을 맞춰야되는데 거의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가 딱 이땐인것 같네요 어느정도 템이 정형화되겠을때로 이럴때 다 보니깐 좀 신볼 만한게 없긴하지 아 아이 고맙습니다 아아